오래된 나무가 너무 많아 나중에 조경부터 다시 해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모님은 금방 오실 거예요 요즘 어때요? 잠은 좀 주무시나요? 힘들어하십니다 간신히 잠드셔도 새벽에 깨시고 약은? 거르지 않고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요? 잘하고 계시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? 부르셨습니까? 오늘 집사람 일 좀 보고해 진료 후 점심 약속 있으십니다 누구와?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이신 후에? 이후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앞으로 집사람 일정 3시간 단위로 보고 올려 회장님 컴퓨이 필요한가? 아닙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이 실장 참 대단해 회장님 줄 안에 의지해서 우리 회사 총괄 비서실장까지 오는 걸 보면 근데 넌 거기까지가 끝이요 예전에 바로 에세 Don't tao